플레이스바드 90kg가 달성되지 않을시 박종욱 선수는 저의 똥가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그지 어? 여기 한번 봐봐 강지현 선수 SK 합류회에서 어떠십니까? 이렇게 좋은 투수들과 좋은 코칭과 함께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거 아닙니까? 이두박근 좀 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으아아아 SK 분위기는 어떠신거 아 최고입니다 이분 분위기는 최고인거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못해봐서 안했는데 코칭께서 분위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한다 정말 최고입니다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타이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네 아직 투수라기보다 배울점이 많은거 같아서 투수는 아직 좀 모르고 없구요 그..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배워가지고 한번 올해 투수로서 좋은 가능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생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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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올사고 가해지고 이런것도 또 분위기가 좋은거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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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를 스킬 내 방을 못해 볼 수 있다